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기는 어몽드코스 인형을 발견을 해서 네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색깔 저희가 옛날에 뽑았던 키링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곤이가 너무 뽑고 싶다고 지금 난이 난리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주니아는 또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꼭 뽑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색깔별로 열심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깔이 네 종류가 되네요 파란색, 초록색, 노란색, 분홍색 아 네 종류밖에 없네 저거 앞에 자 이거 일단 시작하자마자 제가 테스트하면서 올려놨거든요 네 손안에 올려놓은 거 야야야야 맛있다 네 작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라인을 잘 타니까 네 좀 가져가더라고요 한번 라인을 잘 타서 뽑아볼게요 제발 누나 봄 어 좋아요 약간 좀 많이 흘리긴 하더라고요 네 힘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형력이 많은 샵이라서 네 이런 샵들은 보통 힘이 많이 없거든요 맞아 이렇게 아우 그냥 저기 한번 올라가시길 바래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누룩소리가 좀 커가지고 저희가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하도록 하고 말도 조금만 많이 하도록 할게요 멸망보다 큰 무서움이 이제 저작권을 놀리면 큰일 나거든요 엄마가 안 나와요 오늘 목푸는 색깔별로 뽑는 것이다 네 4개만 뽑자 4개만 소박하게 해 어 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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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다행히 탑은 어떤 분이 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아이고 저 뒤로 가버렸네 어머 탑은 예뻐 올리기만 하면 돼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올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얘가 동글동글 해가지고 어? 좋아 아우 논놀이 당연히 논놈모지긴 했을 텐데 그래도 혹시 기대해봤어요 이쪽 논놈모지 좀 좁을 수 있었으니까 맞아요 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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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요 오케이 이게 거의 올리면 나오는 컨셉탑이거든요 아주 좋아요 색깔별로 그리고 다 있어 핑크 색깔별로 뽑으면 되는데 탑은 진짜 괜찮네 어 앞으로 잘 왔는데 이거 좋은데? 자 저 가랑이사에 하나 들어가면서 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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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 좀 각도가 이쁘지가 않아요 그러게 각도가 좀 이쁘지가 않네 좀 아쉽습니다 얘가 어 잘 들어갔다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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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좋아 그렇지! 아아 얘가 집게 좀 손을 안 흔들리게 내려야겠는데 너 멀다 이러면 핑크색 한번 도전할게요 그래 어차피 초록색 여기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맞기 때문에 네 가자! 아아 지금 두 개 뽑은 것도 상당히 잘 뽑아왔는데 조금만 더 뽑자 네 힘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나중에 저항 만나면 앞에서 유리룸이라도 뽑을 수 있으니까 유리룸이 부모색 있네 좋아 좋아 그럼 최후의 보루로 일단 여기까지 옮겨야지 야 애들이 왜 이렇게 뚱뚱하냐 내가 뚱뚱해가지고 이게 좀 포인트가 좀 없어 그니까 지게가 너무 많이 흔들린다 어 근데 이게 뭐 원래 그래요 뭐 힘이 없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저희가 어쩔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힘이 있었으면 무조건 가져갔겠죠? 아 이런 좋은 탑에 다 뽑아야죠 맞아 이런 털이 거의 통터리 각인데 그치 어 조금 잘 잡았나요? 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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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얼마만의 기회인데 근데 이거 약간 재질이 좀 궁금하다 땅땅할지 말랑말랑할지 아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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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아예 못 잡는게 오히려 나 이렇게 잡을 뻔했나 어? 아 애매한가요? 괜찮은데요? 네 요 펭가베 좀 타고 내려가면서 타고 내려가면서 아리를 잡아야 하는데 아 이러면 던지 아하 이게 뒤에 튀어나온 것 때문에 응 이것 때문에 잘 안 잡혀요 그 지게도 너무 펴져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잡아야 된다 정말 잘 잡아야 정말 어 아 아 비싼 중형 뽑기 쉽지 않습니다 어? 좀 대접한거 아니야 이거? 그렇지 아 야 멀리 있는거 가져가니까 지게가 더 흔들려가지고 응 또 지게가 퍼다있다보니까 금방 흘려버려 아 끔찍해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증명은 참고로 잘 나와야 제맛인데 하지만 저희는 쿨하지 않습니다 이런거에요 어이 정말 잘 들어갔고요 아 여기서 살짝 좀 발로 잡았으면 어? 괜찮나? 아 이야 아이고 아이고 초록색이나 할거 아니야? 어 아니 근데 약간 핑크색? 어 핑크색 좀 더 해보게 아이고 아이고 넓다 아 이거 해야겠다 초록색 어 얘 꺼낼게요 아이고 아이고 อะ macam 어 쭈구리 어 잡았나? 발 두개 좋아좋아 잘 잡았다 나인 좋아요 굿 야 굿 고안 이거 다리 두개가 답이다 어 장멍고 다리 걸듯이 얇게 잡아야돼 어 어 괜찮아요 밀 수 있습니다 이동면 충분히 아 뒤게 왜 돌아와 그렇지 일어포다 시간이 없어 오케이 좋아요 응 자 이제 단 핑크색만 남았죠? 자 핑크색 한 번 갑시다 아 핑크색 얘가 다리가 좀 짧은 것 같은데 아까 걔보다 가자 가자 우와 자 핑크색 딱 얇게 잡으니까 그래도 좀 가져간 것 같은데 정말 얇게 잡기 힘든 인형이라서 그러니까 저 다리 두 개는 어떻게 잡냐고 저걸 어떻게 잡냐고요 안돼 조금만 더 여기 들어가지 아 이게 좀 아쉽다 그래도 정품인가봐 저 홀로그램 막 바닥바닥하다 홀로그램도 있긴 해요 회사 홀로그램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아 조금만 더 좋아 빨리 밀어야 돼 제발 이게 얼마나 없는 기회야 17 16 시간차는 좀 많네 15 5 8 7 7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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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 그냥 이렇게라도 하자 직회로 밀어야 될 것 같아요 이야 나이스 자 일단 승범을 했고요 자 이제 좀 더 뽑으면 되겠죠? 지금 몇 번 남았죠? 한 4번인가 남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저거 뽑고 싶은 애잖아 어떤 거? 실로그 인형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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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잘 잡았다 너무 아까워 이렇게 된 이상 요거 요거 너란색 가능할 것 같아 가능할 것 같아 야 나이스 평상시 유리조리 잘 못 타 이거를 이렇게 야 너까지 아깝이 유리아 분홍색 유리아 분홍이 이리와 분홍이 한 번에 유리조리 타이 오 타이 조금 아쉽네요 자 그래도 마지막에 유리조리 하나 성공한게 대박이네 아 말랑말랑하진 않고 더 땅땅하네요 어 귀여운데? 이야 우와 귀여워 엄청 귀엽네요 여러분 자 이렇게 파란색까지 자 이렇게 귀여운 임포스터 뽑았는데 뒤에 진로 그 개구리 인형? 네 맞죠? 또 다른 기혼 인형도 제가 뽑은 거 한 번 보여 드릴게요 네 자 두윤이 말ten은 여기 있는 진로 여기 개구리죠 자 소주 모델인데 이해봐도 갓ana 근데 탑이 좋아요 나쁫지 않습니다 이 겹이 좀 안 좋네 강형이 괜찮아요 해봐 해봐봐 어떨까 잘 잡았는데 아! 나쁘지 않은데요? 아니 근데 얘는 약간 굴릴 수 있지 않을까? 그러니까x3 아니면 엉덩이를 잃어! 혜원이 가나요? 가능한가요? 어떤 시장만 해 줬어? 어.. 끌어 당기는 느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? 어.. 지금 어때? 좋아요x2 대박! 오 나이스! 이거 되겠다x3 끌어 당기기 가능하겠다 이거 돌돌이 안 할게 그냥 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돼x3 안 돼! 너무 얇았어요! 살짝 요리조리 해야 되나? 살짝 해볼게. 살짝 해야 될 듯. 너무 높아 근데. 파이팅! 요리조리 안되게 되어있네. 막아놨네 요리조리는. 뒤에 얇게 잡아? 몰라겠어. 될까? 아니 놓는 범위를 몰라서. 오! 되겠다! 끌어당기게 되겠다. 이게 최고로 가까이에서는 아예 못 내리게. 오! 나이스! 요리조리가 안되는 기계라. 좋습니다. 하나 뽑았고. 오! 잘 잡았는데? 이거로 굴려서 뽑아야겠다. 아이고 아이고 까비. 근데 인형이 다 이렇게 나와있지가 않네. 요거 꺼내면 될 것 같은데. 그나마 얘가 제일 나아. 그치? 내려가면서 몸통 잡아야. 안그러면 얘를 꺼내거나. 거의 두개가 난이도가 좀 어렵네요. 잡았다! 꺼냈다 꺼냈다. 아유! 지금 조금 감을 것 같은데? 약간 타고 내려가면서 좋아요. 잡았다.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? 좋습니다 좋습니다. 오케이 일단 1차 안차. 자 기회 요 두 번 남았는데. 네. 잘 잡았어. 잘 잡았다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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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한 번 해. 이게 오히려 낫다. 나쁘지 않았어? 이게 오히려 낫다. 스펠이 될까? 모르겠어요. 되면 베스트인데. 안 될 것 같아요. 얇게 얇게. 눈만. 좋다 좋다 좋다. 어때? 좋아 좋아 좋아. 진짜 눈만 잡았어. 딱 이렇게 해서 뒤집어주면. 한 5,000원만 더 해볼까요? 네 5,000원 딱 있어 하나. 요 하나만 더 뽑으면 될 것 같아서. 저기 딱 안 나오냐. 아쉽네. 자 오늘 그래서 요 하나 뽑았으니까. 네. 요거랑 이제 여기 있는 어몽어스 캐릭터들. 자 여기 제가 안고 있어요. 네. 자 이렇게 뽑았는데. 귀여운 것들 뽑았으니까. 좀 힘들었지만.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. 네 그럼 저희 영상들 여기 와 보셨으면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